아 우리 개머년 호피해를 맞이해서 저희 돈질도 구성이 좀 바뀌었죠. 이제는 달라졌습니다. 한 20인분으로 다 드시는 게 가능할까요. 20인분 받고 수석관까지 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. 먹는 자와 만드는 자 사장님과의 먹페어 조직의 위대한 대결이 시작됩니다. 전복 소갈비찜 12개. 4인분 하나만 더 주세요. 초반에는 가볍게. 그게 가벼운 건가? 12인분이요? 네 그거 다 드시는 게 가능할까요? 다 못 먹을 거 같아요. 한 종두 결혼은 안 먹어. 아니 진짜 흡입기 같아 흡입기. 이게 보이지 않으면 팽팽한 대결이 있어요. 오늘 진짜 6개 돼 보고 싶은데. 6자 한번 찍어 보겠다. 스킬을 보면 먹룡은 굽지 않아. 오 아 나 감독했어. 감독이 먹고 박수 바라보기,land. 우리가 떨린다, 우리가 떨린다, 우리가 떨린다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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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자, 과연 승자는 누구일지? 만드는 자와 먹는 자의 대결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돈 좀 내라! 맞습니다!